안녕하세요 넷티비입니다 오늘은 랜덤 포켓에서 말랑이와 스티커를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할게요 고고 먼저 이 집부터 소개해드릴게요 이 집은 랜덤 포켓이라는 집이에요 총 9개의 말랑이가 스티커가 나와요 뽑아볼게요 멀티 자쿠 스티커 세트가 나왔네 일단 먼저 이렇게 생겼어요 뜯어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렇게 뜯어볼게요 이렇게 되고요 이건 빨간 하트에 주머니가 달려있는 마스킹 테이프 그리고 약간 화성들만 고쳐있는 생성들을 한 마스킹 테이프고요 이건 음식, 수박, 음식들과 화려한 것들에 맞힌 테이프고 이건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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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5, 6, 6, 6, 6, 6, 6, 6, 6, 7, 8, 9개가 들어있어요 일단 다시 정리할게요 이건 다 봤으니까 다음 곳은 여기에 도넛 스킷 오! 도넛 스킷이 나왔다 이거는 도넛 스킷이에요 귀여운 고양이 도넛 스킷이에요 열어보도록 할게요 탁! 안내다 자세 예 오오오오오오報 근데 케이스가 너무 귀여워 이게 보너스킷인데 냄새 나 귀여워 현진아야 너무 귀여워 봐봐요 야 와 촉감이 되게 좋아요 촉감도 되게 좋아요 자 다시 케이스 속으로 넣어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것도 역시 여기로 또 먹아놔 마스킹테이프 이건 몰랑이 마스킹테이프에요 일단 여기 라비라비하고 있는 몰랑이와 몰랑이에 삼총자가 있고 잠자고 있는 몰랑이 이상한아라 몰랑이다 자 딸기우유 가지고 있는 몰랑이랑 벌집 몰랑이 딸기 몰랑이 꽃다에 있는 삼총사 몰랑이에요 이것도 여기에 또 먹어놔야 할까 황금난 몰랑이 이게 케이스가 없어요 근데 여기가 이게 자 이게 오 이게 원래 뜯어져 있는거네 오 오 여기에 뭐가 있어 오 여기에 뭐가 있어 다음에 여기 오 이게 총 아홉 가지거든요 근데 제가 그중에 한 개를 골랐어요 오 지금 글랑이 제가 말하니 이게 뭐야 오 느낌 너무 좋아 바나나향 아 레몬향 오 오 잡은것도 여기 이것도 여기에 진짜 다른거 뜯어볼게요 여기 문어가 있어요 잠깐만 문어를 뜯어보도록 할게요 자 웃고있는 문어가 있고 이 민트색 웃고있는 문어가 너무 귀여워요 자 오 사랑하는 자 오 우상에 짓고있는 파란색 문어예요 너무 귀여워요 오 이쪽으로 갔다 이쪽으로 갔다가 찡그릇은 파란색 문어 이쪽으로 갔다가 이쪽으로 갔다가 이쪽으로 갔다가 이쪽으로 갔다가 이쪽으로 갔다가 이쪽으로 갔다가 찡그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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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카롱 보기 쉽니까 일단 여기에서 딱 이렇게 해봐야겠다 오 오 우와 여기에서는 여기에 마카롱 트위스트 팝 튜브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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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꺼내볼께요 다음 뜨브 오 우와 오 뭐야 왜 이섭네 우와 그러면 다시 한번 여기에서 막 소리가 나요 이게 핑크색도 있어 핑크색이랑 민트색 핑크색 핑크색 일단 핑크색 먼저 가지고 열어볼게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민트색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두개를 같이 오! 울산클렉이 배치다 울산클렉이 배치는 너무 작아요 이게 원래 이렇게 되면 배치인데요 배치가 아니고 뭐지 이거 뭔지 모르겠어요 일단은 귀여워 어? 이거 손발자 게임 제가 손발자 게임을 해보고 싶었거든요 브로즈 게임 같은 건가봐요 일단 여러분 부끄러워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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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거 해보도록 할게요 스타트? 어떻게 해야돼? 왜 안되니? 켜 아 이건 안돼요 이건 어쩔 수 없지 으아 어떡해요 어쩔 수 없지 어쩔 수 없지 어쩔 수 없지 아 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이제 마지막 컴퓨터 왔는데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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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펄 떨려볼까 안 떨뜨려져 귀여워요 이건 어떻게 한거지 우와 붕장감에 불고 있어요 우리가 꽉꽉 꽉꽉 엄마 이거 다른 색깔로 사고있어 너무 좋아 와 자 이제 너무 좋아 오 오 아 이거 뭐야 잠깐만 아 엄마 먹어버릴거야 으악 왜 안눌러져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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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엔 이 문어와 밑이 있어요 이건 뭐지 이게 뭐지 뭐하는건가 일단 문어부터 눌러보겠습니다 오 오 오 오 오 오 됐다 오이 오이 그 다음 이걸 눌러보겠습니다 오 너무 느낌좋아 오 되게 느낌좋다 오 이쪽으로 가서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자 이렇게 오 자 오늘 어땠나요? 재밌었던 친구들은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안녕 너무 재밌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